쪼둥이 속고 1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예약해서 먼저 구매할 수 있고 전국 서점에는 9월 25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약 구매를 하지 않아도 코믹스를 구매하면 악세사리 쿠폰과 미네랄 쿠폰이 모두 지급됩니다 미리보기 페이지도 몇 장 공개됐는데요 다소 어색한 글인 채로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는 기존 좀비고 코믹스와 같은 곳에서 제작됐네요 실제 엘프구 게임 스토리와는 살짝 다르게 3명의 용사 후보, 주현, 이루, 윤희가 주인공으로 출연하고요 이 내용처럼 용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 10명의 엘프구 엘리트 졸업생들의 시험을 통과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코믹스 1권에서는 첫 번째 엘리트 대사제 김태풍과 두 번째 엘리트 치타샤문 주희원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예약 구매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각 예약 판매 사이트로 갈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쪼둥이었습니다 핫쪼 오늘도 킹도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